북한이 연이은 포사격으로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더니 이번에는 수중 도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험을 진행한 핵무기 수중 공격정 해일의 계량종으로 보이는 수중 핵무기 중요시험을 동의해서 했다고 하거든요. 앞서 북한은 해일 무기가 최대 71시간 동안 자망하며 부산, 진해 등 우리 후방 군사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특히 핵폭발을 일으키며 방사능 해일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북한이 수중 전략 무기체계 시험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핵무인 수중 공격정, 이른바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해일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시험을 진행했는데 초강력 방사능 해일로 적의 주요 군사 항구를 파괴하는 게 임무입니다. 진화되는 조계 각종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위협을 제거하며 우리 무력의 우세한 군사적 잠재력으로 될 것입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한미일의 연합 해상 훈련을 국가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일의 계량종으로 추정되는 수중 핵 무기체계의 중요 시험을 동해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진과 항로, 잠항 시간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을 겨냥한 위협이지만 실시간 추적 능력 등 기술 수준은 아직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해일 안에 탑재된 수중 항법 장치로 해서 목표를 타격하는 건데 실제로 항모전단을 타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실제 시험을 진행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도발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